하늘로야! 하늘로야! 대학 재절 시절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를 다니던 중 담당 교수님께서는 졸업생들을 위해 선배 초청 특강을 한번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님은 제가 정확하게 회사에 부서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SK 대기업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그 기업에 일하기까지의 그 여정과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을 비교하는 등 비교적 세심하게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며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크지 않는 기업에 들어가 정말 죽살나게 고생을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 새벽 전에 출근 시간을 이용하고 또 퇴근 후에 그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하여 각종 자격증을 따고 어학원을 다니며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달려온 결과 이제는 남부럽지 않는 이 대기업에 다녔다라는 그런 즐겁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특강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는 바로 그 선배님의 큰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이토록 고생하고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 대기업에 입사하여 이런 풍족한 삶을 누리듯이 너희도 노력하고 노력하여서 나처럼 되라라는 이러한 뉘앙스의 의지가 저희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단 이 선배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 서서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성공한 자 아니 좀 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또는 갖고 싶은 돈이나 권력 명예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을 지닌 자로서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장 1절에 3절에 나타난 이대로 예루살렘에 체포되었던 바울은 바로 로마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 및 고관들 앞에 서서 죄인의 신분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지막으로 변호할 기회를 준 그들 앞에 오히려 변명 대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남부를 곳 없는 지도자를 향해 지금 가진 것 하나 없는 일개 죄인의 신분에 불과한 사람이 오히려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하니 듣는 사람 처지에는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바울은 한 점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전도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높고 낮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4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아왔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닥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이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일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의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바울은 우선 자신이 예수쟁이로 바뀌기 전에 부끄러웠던 가고 가거를 였던 이 4절에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5절에 나온 대로 이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으로 살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하던 것을 향해 달려나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 즉 8절에 나온 대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나 오늘날이나 지금까지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하신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고 회심 전에 사도 바울 또한 생각이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열망이 그리고 그 열정이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 컸음은 컸지 결코 작지 않았던 까닥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이단이며 이를 핍박하고 징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을 분명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두 핍박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은 비일비재했으며 사형 선거 투표에 언제나 찬성표를 던졌고 그 외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형벌하였으며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를 믿는 자를 싫어했던지 격분하여 자신의 나라가 아닌 외국에까지 득달같이 달려가 원정박회를 하는 자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과거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죄인 중에 괴수인 본인까지도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을 이 지도자들에게 꼭 간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실은 누가 봐도 아니 자신이 아무리 봐도 용서받지 못할 극악무도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이 사여주심으로 죄에 용서받은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음 컸음을 사도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죄 용서를 해주시는데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신들도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아 그 기쁨을 누린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사도바울은 그들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나 명의가 있더라 할지라도 가서 치료를 받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좋은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소문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의 정도를 추천받는다면 한 번쯤 가볼까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누구에게 가라고 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암과 같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토대로 똑같은 처지에 처한 암환자나 시안부 환자를 본다면 그저 결코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나서서 그 병원의 명의를 만나 치료를 받아보라고 분명하게 권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자신이 먼저 체험하지 않고든 절대로 남을 진심으로 전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료를 받아 마땅히 멸망하여 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얻은 이 감격적인 체험 없이는 결코 다른 죄인을 향하여 당신도 나처럼 되십시오라는 말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전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내 과거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야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임에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체험하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세상의 부기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과 동시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어 이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끔 강하게 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죄 용서를 받지 못해 세상 부기의 기쁨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어 당신도 나와 같은 죄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전도하실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 어떠한 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것에 가장 큰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세상들과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을 보니 하늘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지메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바울이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유명한 사건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사도바울은 종종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사건에 대하여 간증했지만 어쩐지 높은 지도주부 앞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덧붙여 간증하였습니다 14절만 봐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 뒤에 가시체를 뒷발해하기에 내가 고생이리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당시 헬라 문학에 흔히 사용되는 속담을 인용한 것으로 나를 핍박하는 것은 너 자신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소망을 위해 해왔던 이 예수쟁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일들이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어리석이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후로 그의 이 미련한 인생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16절과 1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바로 사도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라고 그의 마음을 굳게 먹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예수를 만나 앞으로 일어난 일을 전할 증인으로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종으로 사용할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자신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한 가지의 사명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지극히 가치 있는 이 영혼구령 운동에 적극적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망치고 죽인 일에 매진한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새 삶을 허락받은 이유로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 가치 있고 보람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 총독과 분봉환이 있는 지극히 높은 신도자들 앞에서도 조금 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할 것 없이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으로 종으로 그 어느 인생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차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예인의 대표 선행스타에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션과 정혜영 부부를 아십니까 언제나 어려운 나라와 이웃을 돕는지 벌써 15주년이나 되었다고 하니 참 오랜 시간 동안 선행을 베푸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처음 기부를 시작할 때는 모두를 도울 수 없어 작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바퍼, 컴패션, 홀트 아동복지회,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등 수없이 많은 세 곳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곳에 봉사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을 감사하여 결혼식 이후로부터 하루에 만 원씩 나누고자 시작했던 나눔은 이제는 현재 커지고 커져 현재 부부가 감당하고 있는 후원의 아이들이 8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의 후원하고 있는 이 모든 광고 무대까지 섭렵하여 귀한 내 자녀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호소하고 강하게 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봉사하고 기부하며 남들에게까지 강하게 호소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값지게 쓸 수 있을 때에 자신의 남은 생명을 조금도 후회할 것 없이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죄인 중에 괴수요 항상 사단의 종료름만 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증인이요 종으로 살 수 있게 된 부름받은 신자라 한다면 이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으로서 멸망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교회를 통하여 쓰임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어떠한 삶의 가치보다도 더 높을 것이며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나의 모습과 같이 사단의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찌 그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만족한 삶을 산다 해도 실상 마귀의 종로를 타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의 일꾼이 되어 그 어떠한 삶보다도 후회 없는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사길 바란다고 전도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를 자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합포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와 모아오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바오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는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며 자신들 또한 부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유대인들 앞에서 그 근거가 되는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개시를 받은 후에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전하고 증언한 것은 오직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신이 전도한 내용은 이미 과거 조상들이 말해왔던 성경에 말한 예언들이니 그야말로 내가 말한 말은 성경과 일치한 내용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23절에 바울이 확신에 가득 차 고백하는 그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난 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의 두 가지의 두 가지로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심한 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던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믿게 되었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며 성경을 믿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고 닦아왔던 그 모든 학문과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재력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하여 믿고 있는 것들을 세상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만나는 상대방이 지위와 학식이 높던 낙건 즉 권력이나 재력이 풍부하던 가난하던 간에 일단 자신과 같이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온갖 유대인들이 배반자란 오명을 씌우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까지 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며 그러므로 나와 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며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28년 될 때까지 클래식의 문외한으로 살았습니다 그저 매번 들어도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매우 지루한 음악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음대를 다니는 친구가 졸업연주회를 초대했을 때에도 그저 가서 조는 정도의 수준의 문화인밖에 되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클래식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접하게 되고 나서는 제가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클래식이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등의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를 한 명씩 알게 되고 그 작곡가의 곡이 대체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면서 제가 생활 속에서 그 곡들을 찾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저를 클래식으로 듣도록 큰 영향을 끼친 이 드라마를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며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동생을 붙잡고 그 드라마를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하던가 또는 아예 직접 다운을 받아 꼭 보라고 전해주고 이제는 안 보니까 아예 TV에다 틀어줄 뿐만이 아니라 보면서 먹을 간식까지 제공하는 등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보게 할 만큼 이 드라마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 자랑하려면 주변에서 5만 원 내놓고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랑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말려도 말려도 끝까지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경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굳게 믿는다면 그 믿지야 못한 자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겠습니까 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응접하고 그 주님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신자라 한다면 그야말로 이 실로 무섭고도 기쁜 소식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가장 큰 가치로 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해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심으로써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여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기를 바란다라고 굳게 전도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자심하시는 34, 35, 36 여준도 회원 여러분 24절에서 29절 마지막까지는 자기 변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보고 베스도 총독은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두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비꼬듯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 앞에 적은 말이든 큰 말이든 당신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입니다 라고 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전도는 전도자의 말주변이나 재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있어만은 이루어질 수는 늘 기억하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된 전도자의 진실하고 뜨거운 건면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젊은 시절 성공한 직장 생활을 하셨고 후에 성공된 사업 생활을 하셨으나 그 후에 모두 다 망해 천문학적인 빛만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 또한 10년이 넘게 정말 그 힘든 일을 하루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오셨지만 아직도 빛을 감당하고 계시며 사시는 형편 또한 정말 넉넉치 않아 언제나 집은 새로 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언제나 신방 오는 목사보다 예수를 더 많이 말합니다 사업을 하든 뭘 만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몇 십 년째 연단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법도 하지만 한 번도 그러시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경험삼아 간증하고 자신의 형편까지 다 밝히면서 당당하게 전도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그의 입술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맡겨주신 중책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음에 그 가치가 너무나 큼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이 소망으로 하여금 언제나 그분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본인이 고백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진심으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조차 티내지 않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 교제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에 명맹한 간절히 유지하고 있는 교인이라면 결코 그렇게 전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여밤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 자신은 그 심령 속에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충성된 입군으로 교회 중심으로 남은 인생의 최고의 것을 바치며 살게 되는 것에 진정 보람차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 알고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자랑거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직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만이 나와 같이 당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진심으로 권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적으로 지위가 훨씬 높고 재력이 훨씬 부하고 이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써 이런 기쁨을 누리고 그 어떠한 삶보다도 가치 있고 보란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전도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하겠습니다